아저씨 아저씨 노 파워 아저씨 노 파워 레프트 인스타일 두분이 한번 잘 쳐 볼게요 욕심을 버리고 에휴 비행기는 거의 만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50% 이상은 골프 투어 가는 것 같아요 LLG 저가 항공인데 꽤 넓어 꽤 넓어 하 이 정도면 넓죠 네 이 정도면 넓어요 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 아니고 동남아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저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는데 왜 왔느냐 놀러 왔느냐 아니에요 저 놀러 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일 때문에 왔는데 요즘 이제 그러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게 동남아를 많이 가시는데 뭐 태국이나 여러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약간 좀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렸지만 약간 좀 지저분하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해요 동네가 깨끗하고 가격이 좀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때 뭐 아시아에 떠오르는 무슨 용용용 했는데 gdp가 이제 한 35위 정도 되니까 한국이 한 13등인가 12등인가 이 정도 하고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깨끗하게 골프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바이브도 좋은데 동남아를 가지만 비용은 싸지만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치고 싶다 할 때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게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해서 저도 머리 타려고 처음으로 와봤는데 좋네요 좋아요 하여튼 골프장 가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지금 27월 물론 평일이에요 27월 치고 카트 포함하고 캐디는 없어도 되고 아침이랑 저녁 주고 호텔까지 해서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으로 이길 장사가 없죠 일본이고 뭐고 뭐 투어 쪽을 조금 기획을 해보고 회원권도 좀 기획해 보려고 왔으니까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진입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옛날 한국 같은 느낌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보다 더 미래에서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상당히 깨끗해요 골프장 가는게 상당히 깨끗하고 나무만 다 빼버리면 약간 일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재밌는건 골프장이나 골프장 밖이나 별반 다른게 없어 잔디 상태 좋아 보이네요 네 여러분 왔습니다 왔어 왔어 알레시아 하늘은 쳤고 좋네요 좋아 진짜 이 편에 좀 훅치지 않을까 가격이 싸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좋아요 아프지 않아요 왜 좋은지 내가 보여드릴게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정말 아주 극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골프장에서 상급 레벨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그런 골프장인데 주제가 뭐냐 저도 이거를 지금 한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취미생활로 하도 이제 골프장 비싸서 요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이게 27월에 숙박하고 밥주고 카트 여기 노캐디가 돼요 그렇게 해서 15만원이 안되나 한번 쳐볼게요 우리 캐디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 자식 뭐지 이런 표정이에요 카메라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못 치면 너 잘못돼 오두막이네요 전체적으로 폐허이 넓고 개즐라이스를 내도 크게 상관이 없겠어 야 아 날씨 시험해 날씨 시험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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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는 채를 안 들고 왔어요 네 들고 오기 힘들잖아 그래서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채로 치는데 아마 저게 핑 모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죽으면 풀세트 제가 보기에 10만원 원도로 살 수 있는채 같은데 역시 아무 상관없다 골프채 비싼거 사지마세요 풀을 더 많이 뜯는게 중요하지 골프채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거 와 날이 날이 더운데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한국골프에서 느낄 수 없는 동남아 골프의 참맛이다 자 우리 현지에 계신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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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유 쇼 슈 쇼 쇼 썹 핀 없어어 핀 랩 오케이 쇼 썹 팝파잇 오케이 개잘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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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95메타를 못 간다고 난 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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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없네 근데 문제가 난 195m를 칠 수 있는 체가 얼뻤어 진짜로 없어 아 시원하다 좋다 약간 스크린골프 느낌이 나요 너무 청량하니까 골프장 어디라고 얘기도 안했잖아 참 좋아요 레프트 개 잘 쳤어! 앞으로 드라이버 이걸로 쳐야겠어 좋아 좋아 땡큐 땡큐 이야 친절해요 돈 남아오면 캐디분들이 참 친절해요 진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게 느껴져 진짜 자 빡5에서 3원 찬스를 깔끔하게 날려놓고 아 한국 아저씨의 눌빡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형님들 만약에 풀타워를 한번 보여주세요 와 굿샷 야 나이스 나이스 온 와 기가 막히게 온 아 쓰리온 버디 찬스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잘 치는 거야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국에 초발 느낌 아 좋아요 진짜 골프장에서 이렇게 텐션 업 된 거 없잖아 아 195메타에서 155메타를 췄어요 샌드 있어요? 샌드? 오케이 레프트 40메타 이런건 뭐 꺼미지 뭐 쎘다 롱롱 노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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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찬스 땡큐 아저씨 노파워 땡큐 땡큐 괜찮대요 이야 이거는 거의 5% 수준인데 이야 역시 내가 하자이를 잘 쳤어 버디 찬스는 아니지만 하하하 진짜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로? 거짓말이 하나? 나 이거 그렇게 막 기대 안 하고 왔거든 진짜로? 이야 이거 너무 멋져요 진짜 찬양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파 찬스입니다 상남자에요 깔끔하게 파 같은 건 안 하겠다 보기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아 와 진짜 좋아 찬스 오케이 하우롱 어? 랩트 랩트 오케이 2볼 2볼 네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이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들어가는 건데 마무리 지겠습니다 보기 와 좋아 좋아 빨리 치라고 지라는 사람도 없고 빨리 치라고 이렇게 떠다 미는 캐디도 없고 와 너무 좋다 하우롱 아 드라이버 좀 잘 치자 드라이버 완전 병신이야 지금 이런 드라이버로 골프를 친다고 할 수 없어 어 어 나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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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오른쪽 이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저거 아니 아니 여기 있구나 근데 사장님 어떻게 칩니까 나이스샷 나이스샷 저희 골프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Japanese,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원 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방향 오케?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세입 세입 펑당? 50,50? 네, 150 롤랩? 오케이 잘 쳤어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 야 또 죽였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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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워요 몰라 뭘 몰라래 뭐라고 말로 생각했으면 참 그 싱그러운 아름다움 이 골프장은 마치 내 지나간 청춘같은 너무 예뻐서 제가 예뻐서 너무 싱그럽지 않아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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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세리 도전 죽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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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고 60 몇번이니 50 60 60 60 60 65 50 미터 60 60 방향이 좋았는데 드라이버를 쳤으면 저렇게 반듯하게 안 갔겠지 와 무섭다 무서워 마이볼 50 역결 야 롱롱롱 좋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게 진짜 좋네요 우리 아들이 죽었고 우리 딸이 보이질 않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있어 오케이 원 투 쓰리 파 찬스 30 노 러닝 러닝 어프로치 샌드로 러닝 어프로치를 한다고 까불었으니 레프트 레프트 인사이드 레프트 인사이드 레프트 인사이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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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leading the 한 번도 잘 쳐 적이 없어요 두 분에 한 번 잘 쳐 볼게요 욕심을 버리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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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파워 크리스코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춰주고 계신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펀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 곳의 거래소와 지금 상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새 블록체인 코인 생태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코인이 바라는 울프와 관광을 어울리는 실물경제가 결합된 그런 생태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